그...파랭이... 딥팩트는 못 말려... 얍 미친... 공격 뭘로 안... 빠지직 이중시전으로 잡아야 되네... 아... 우워 나오면 바로 골로 가는거 아냐... 엘리트 피하는 길이 없네... 아...이쪽... 이쪽까지 가면은 엘리트 피할 수 있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 저 엘리트 봐야되고... 근데 여기는 미친...상점 두개나있네... 쓰레기 게임... 그냥 이쪽으로 가서 공격하던... 뭐라도 먹고... 저 엘리트 잡는게 날듯... 이걸 막는... 어라 이상하다... 바롯이 위처할때부터 지펙터했는데... 클릭이 같아졌네... 압박이 왜 나와... 어? 재구성... 너... 그런거 쓰니... 아... 빠지직이 제일 급하겠지... 아주 급하니... 써잘ubliqueremos... 아니 regardless... ですか? 저랑 훌륭입니다... 죄송해요... 죄다 com Humandom 모르결만... 제 Sh컴 Candidale... their game가 없습니다... 아니 결국 나왔네 이 자식 코이즈 아니 기계 악수 왜 자꾸 나와 에듀 KD 아 씻 40딜 귀족 그램린 50방어 디팩트 가슴이 욱장해진다 진짜 이게 일막싸움이 맞나 옆에 터보도 좋았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거는 전격학은 못참지 이펙트 너무 강한데 가슴이 욱장해진다 진짜 안돼 폭풍노마 제발 역장 와우 태양계지 폭풍이냐 냉정함이냔데 냉정함은 나중에 애들 잡으면 나오겠지 어차피 강화도 안되어있는데 폭풍노봇 디텍트가 간다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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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혈판도 강화되는데 아이샤 또 빨간 놈놈 나옴 33딜 약하군 약하군 아잠깐만 강하군 쫌치네 팔 잡았네 버젓 지울거 있나 지울거 없지 않음 자방지울거 봐봐 아이샤 아 아이샤 아이샤 오오 능력을 가진 디펙트 암팩각인가 인공물이 더 나왔나 커피베개 지금은 에너지 급한듯 커피특 원턴킬하면 전등임 오 샛 오 샛 오 샛 아 헬로월드 오 샛 어 저게 매매한데 축 전기 와 개꿀 불타된 엘리트 불타오르네 아니 왜케 쎄 쎈 이유 이펙트라서 나 이래서 쓰고 싶지 않았는데 물결표 이미 제거 주면 당부하고 성납치가 달아 폐거 집단에 로편도라 수렌트를 샀는데 박수만 졸썰어 이곳은 꾸데마요 아니 왜 다 쌍코야 직거래 사기치는 디펙트 악질 닉네임 받네 너로스 중고거래 사기치는 디펙트 냉정함 골드 폭풍강화 아닙니까 호우 살려주세 전격항 모함 전격항 빨리 났으면 기수도 안 나는건데 불 불 뽑아버려줘 뽁 불 오씨 옵 디뿔절 디뿔헤임 힐 홀로그램 홀로 홀로 엘리트 갈까? 뭐야 상점 아저씨 여기도 있어 아 아저씨 여기도 있어 앗 분명 저주인형은 걸렀을텐데 그냥 생각없이 변화 눌렀네 뭐 바꾸지 아잇 아이씨 1박에서 방화하면 승률 떨어지는 카드 아이씨 와 썹션 뭐야 강의력 대장인데 이렇게 강해도 되는걸까 이따 연결봅스 아이씨 아이씨 요거는 핵 맞다리가 맞을 듯 함색강화해서 방열판 빨리 뽑아야겠다 아이씨 이 덱을 까까가 좋아합니다 큰 까까님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아니 어휴 엔트로피 이제 요정 버려도 되는걸까 포션 벨트 포션 벨트 포션 벨트 아이씨 포션 벨트 아이씨 크니 이게 닛펙트지 앗 눈알키기 정도면 너 얼만데 아니면 컴드도 엽 갓 드로망암 뭐임? 뭐임? 휴 살았다 어 어 fucking shit 이 게임 I don't want this 장롬 장롬 아잇 비생충 승률 올려주는 디펙트 뉴비 순무 걷어내기 재귀 재귀로 플라즈마 저블링하면 에너지 맛있는데 대 비생충도 먹고 배도 먹고 잘 먹고 다니는 걸 보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비생충도 먹고 깜짝이야 비생충도 먹고 어이의 정보역ged 에너지 도션 재구성 쓰레기 아 기생충 아 기생충 아 기생충 응해 랏 유성타격? 유성타격도 타격이다 미티어 스트라이크 아 기생충 아 기생충 아 기생충 아 기생충 메아리 하나 더 하지 뭐 메아리 소원은 아마 소멸될 것 같은데 메아리 소원은 메아리 소원은 이광기 광기 유타 에너지가 복사가 된다고 이시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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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시아 서훈할 뿐 서훈해도 뭐 딱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긴함 경제적 사유를 이룬 디펙트 서훈 우상 뺐다 맞겠지 와 제거 한번도 안했어 아니 뭐 한도라 시작이니까 다 내가 넣은 카드인데 가끔은 내가 넣은 카드도 제거하긴 하지만 어 쓰레기 이걸 창백이 해내나 거짓 거짓 오짐 행복을 잃어버린 꽃 병아리? 병열판? 병아리가 맞겠지? 이거면은 핸드 진짜 잘 잡혔다 여기다가 이제 이중시전에 에너자이저 뚝딱하려고 방열판으로 싹 다 꽂고 아 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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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랑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먼저 써야겠지 창공지능을 좀 천천히 써야되나 아 기생충 꼴받네 창공지능을 좀 천천히 써야되나 지금 지금 냉기고채 안 날라가려면 파워카드를 아끼는게 균한데 역장에 2분의 1 굿 대서레디하면은 또 애매한데 다시 시작까지만 쓰죠 디너미야 이제 파워를 좀 맡길걸 그랬나 아이씨 걷어내기 쓰려고 그랬네 음.. 랭기를 좀 몰려놓자 쪼개팡이도 좀 키워놓고 랭기를 좀 몰려놓자 실제로 한 말 칠 수가 없 안된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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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천하무적 천하무적 아시는구나 이렇게 또 기생충 수류를 올랐습니다 이펙트 이펙트가 너무 강하긴 하지 오기곱기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타격 수비 따위 없는 순수한 디펙트의 힘 이것이 디펙트의 힘이다 판도라 미쳤네 판도라 어디 갔지 판도라라니요 그런거 없는데요 급한 후 급한 후 완넘 짱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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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